눈 맞았다 해 가지고 왔던 그 이탈젯 그리폰 125 요거 서류는 도착했다고 하고 결국 차량은 수리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타이어 쭈글쭈글 타이어 지금 마모도 마모지만 타이어가 다 갈라졌어요 내소기어 체인하고 전반적인 소모 풍류 레밭 휘어 넣은거 이런거 지금 이제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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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어도 되요 발통 가리고 윙터 갈고 체인하고 이제 좀 굴러가는 오토바이가 되었다 차주 일로 옵니다 호작질만 안했으면은 돈 저지르면 안했으면 괜찮은데 네 이제 라이트도 되고 이제 좀 됐어요 그죠 네 지금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이제 좀 멀쩡해진 것 같아서 네 뭐 기왕 이래 됐는거 왜 하겠노 그냥 이제 권치 가지고 애정 주면서 타야지 이번에 부품 구하면서도 좀 많이 느꼈을 거에요 내가 왜 자꾸 4대 브랜드 카는지 부품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 시중에 차가 많이 없는 이유가 있다 중고가가 저렴한 이유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있죠 잘 타십시오 다행이네 그래도 오늘은 내가 많이 받아야겠다 다행이네